어? 별똥별 떨어진다 어디? 저기 저거 아씨 소원 못 빌었네 지금이라도 빌면 되지 지나간 후 소원 안 이뤄진네 에헤이 별똥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별똥별 맞다니까 비행기일 가능성? 없어 인공위생일 가능성? 없어 UFO일 가능성 그만하지 기회 또 있을거야 어? 별똥별이다 면접붙기 해주세요 대박 나 붙었어 소원 이루어진거야? 어 우연 아니야?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그치? 그래 소원은 무슨 소원 어? 인형 갖고 싶어요 또 이뤄졌어 어디서 나온거야? 몰라 그냥 받았어 진짜 이뤄진거야? 진짜 이뤄진거야? 진짜 이뤄진거야니까? 너도 해봐 그래 다음 별똥별 나올 때 해봐 지나간다 너 방금 놓쳤지? 와씨 존나 빠르네 느린 것도 있을거야 좋아 이번엔 성공한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너 저게 보였어? 어 하늘 계속 보고 있어봐 아 별똥별 바로 캐치한다 내가 별똥별 바로 캐치한다 내가 이제 안 떨어지는데 복권 1등 당첨 복권 1등 당첨 17억 별똥별 타이밍 정말 핵드럽게 안 잡힌다 그치? 말하는 사이에 엄청 많이 지나간거 알아? 여자친구 생기기 여자친구? 하다못해 별똥별을 비는 소원이 여자친구야? 몰라 별똥별 싫어 온 우주가 네 연애를 막고 있다 그치? 소원 많이 빌어서 좋겠다 너도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다니까 안해 저기 별똥별 어차피 금방 지나가 이번 건 굉장히 느린데? 지금이 기회야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니까 너 안하면 나 소원 든다? 여자친구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연락해주고 그리운 것 그러한 것 여름을 알리는 시원한 비라던가 가을바람이 풍기는 내용 하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비에 젖은 아스파르트 냄새 거기에 맥주 한 캐 프레임 사운드 지금까지 단편적인 모습들 장편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여사친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어 뭐 별똥별한테 소원 빌며 이뤄진다면서 그래서 소원 소원 이뤄진 것 같네 소원 이뤄진 것 같네 우선 소원 이뤄진가 오고 감사합니다.